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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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 혜리 말 같아 혜리 애기 때가 저 귀여워 혜리 애기 때는 어렸네 응 혜리 목소리 같아 약간 혜리 목소리가 사랑해 사랑해 언니 혜리 옆에 지켜줄게 언니가 그렇게 좋아? 응 이거 혜리 애기들이랑 다른 애기들이랑 있네 여기가 애기가 사는 데야? 여기 문화센터 어린이는 모나? 응 어린이는 모나? 혜리야 혜리 뒤에 인어공주있다 인어공주 인어공주 뒤에 있지 어린이 한번 보여줘 나 끝났네 집에 다시 들어왔다 이거 다하고 뭐야? 뭐하는거야? 포크 하고있다 애기라서 그러네 어? 응 오구ない 아아 하리 하리 선생님 엄청 좋네 이제 애기 때는 응 하이 아기때 떼리 엄청 좋아했다 습큼해가지고 누구 드라그게 됐다 머리때 너무 길었었네 애기때 아직도 장혜리야 응 그때도 장혜리고 여기때도 장혜리야 티비굿에 나오는 혜리 애기때 또 혼나왔어요? 응 아들 맞아요?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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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리 집에 있던거다! 응 맞아 어 혹시 눌먹어 어 우리 집에 놀러온거 아닐까? 맞아 맞아 아까 그 와자가 놀러왔을때야 크로몬 크로몬 아니 혜리 애기 때 혜리 애기 때 놀러왔었지 땅콩이다 땅콩아 너야 너 땅콩이야 너야 너 너야 너 땅콩이 털이 엄청 많았다 그때는 땅콩이 이제 땅콩이 털이 이제 안맞았네 응 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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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이한테 가봐 땅콩이한테 펜이 그릇에 꽂은데 빙빙 돌아주면 앙 깨물으려고 안고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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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거 애기꺼 아니야? 맞아 애기과자 이거 애기꺼 먹지? 애기였으니까 어 달걀에다 물감으로 색칠한다 우리도 물감으로 색칠해보자 달걀 껍질에 응 달걀 껍질에다가 알겠어 시마도 입었네 응 이거 옥수수같이 아니고 이거 바짜 옥수수 아니야? 맞아 가짜 옥수수 근데 왜 이걸 갖고 있어 하얄이가? 놀고 있는거야 이거 갖고 이게 장난감이야? 어 맞아 오뚜기 같지? 응 오뚜기 같애 옥수기 같다고 그래야지 옥수기 옥수기 옥수기